우와 왜그래 송구아 송구아 괜찮아? 송구야 송구 아니야? 자 일단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 유카 채널에 구독자 20만 30만 대서로 축하하느라 더 큰 일인 유카의 생일이 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카 채널 되게 오래 했잖아 그래서 생일 영상이 되게 많았잖아 뭐 어마어마했지 제일 힘들었어 유카의 생일이 근데 자 이번에도 자 그래서 괜찮아? 해도 돼? 응? 맘에 준비됐어? 기다려 볼래? 응? 왜요? 아니 잠깐만 기다려 눈 감고 이따와봐 아니야 자 일단 네가 귀여워 빨리 빨리 네 우와 잠깐만 다이소 이거 생일 축하합니다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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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으하하하 방금 청소했는데 생각해보니 다시 가니 이거 한 번뿐이야 한 번뿐이야 미안해 어 매년 승짱에게 엄청난 압박을 줄 수 밖에 없는 생일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신가요? 어 좋아요 하하하하 너만 좋겠지 하하하하 로한이랑도 많이 상의를 했고요 응 어 진짜?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로한이가 뭐 어떤걸 기대하시나요 일단? 어 대충 감을챘거든요 응 감을챘다고? 하하하하 외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요카는 저번주에 또 외박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카의 생일은 응 일단 첫번째 오늘 갑자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왕 무슨 PCR로 헹 에이 한번 일본 적금이네 그쭈 일본ба게 가야 되지 파산 직전이지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지만 요리하지마 괜찮아 두번째 아무것도 안하고 그 돈으로 명품을 하나만 선물하고 끝낸다면 응 정답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히 딱히 면붐에 막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만약에 미쳐가지고 승짱이 미치지마 1박에 100만원 이상의 호텔을 예약을 한다면? 어... 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 저렴하고 괜찮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러면 1박에 200만원짜리를 예약했다면? 왜 그래 괜찮겠어? 이제 앞으로 라면밖에 못 먹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화내지 말고 혼자 하고 있어 더 이상 나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생일이 엄청 신나고 적기만 했다면요 우와 감사합니다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뭐요? 자 오늘은 승짱이 큰맘 먹고 2박 쏩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유카가 생일이 이제 8월 20날인데 성수기 여자에요 심지어 오늘 유카 생일이 금토일이 겹쳐가지고 심지어 로하니는 초성수기 1월 1일이야 나만 비성수기 2월 25일 그래요 유카가 원래 이렇게 좀 쓰게 생겼는데 왜 써오? 엄청 검소합니다 명품도 안 사고 정말 착한 우리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예약해보니 취소 불가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쌌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놀아보자 지금 제일 생각나는거죠 저 로하니 변기를 가져가야 될지 말이죠 준비를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생일 브이로그 시작할게요 안녕 안녕 우쿠사람을 잘해요 오늘 하루종일 하고 다녀야 된다 아니 이거 이거 호텔 가잖아 아 손님 생일이에요 손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면서 태국가도 아 우리가 허니문 소 캐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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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 그런거 되게 잘하거든요 진상 진상 제일 진상 애 야야야 이거 왜왜왜왜왜 보통 다 가져가나 여기 빡 아 맞다 근데 한가지 얘기 안한게 있는데 청구러 특파괴를 너무 많이 투자해가지고 선물하고서도 괜찮아? 아 진짜 없어 괜찮 수고자 어떻게 알지 말고 있어 요카 로안아 로안아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로안이도 할래? 로안이 엄마 생일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출발합시다 이제 선물 사왔다 그래서? 말 안 들을 거 같아서 샀지 롱 이거 선물 줄 테니까 조용히 갈 거야? 어떻게? 축하해 축하해 로안이도 출발합시다 이따 기마스 조금 있었던 거 없으니까 이거 그냥 주문을 터뜨려는 거 같다 키우기 Anchor 주작 motor 꺼먹는 거 뭐야 이거 좋은 거 주문했으면 이렇게 재밌는 거 3,2,3 잘한다. 잘한다. 다행이가! 여러분, 아까 실라에 왔어. 체크인할 때 이 이름은 연락이 안 나고 무슨 일이야? 기다리고 있었고 실라가 없었다. 신라와 조선 우리 조선을 했었으니까 호텔 조선 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 켜 끄지 말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빨리 켜봐 엄마가 예민하단 말이야 20년 동안 아니 20년이래 20년이 핫쌈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애기를 위한 곳이야 애기의 프로그램도 있대 오 되게 좋더라 제일 재밌어 고민 많이 했지 많이 살았고 너무 재미있어 재미없어 비싼 호텔 싫다고 그러더니 시영복도 겁나 챙기고 오늘은 저녁도 룸서비스를 시켜볼까? 편의점 눈서리스 편의점 눈서리스 배고 룸아 어떻게 하자 저녁을 여기서 먹고 듣고 있니? 답을 도전 가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룸아니꺼다 룸아니 너무 귀엽다 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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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신발이 있지 않아? 아니야 어디오는데? 어디오는데? 여기 치자 5,2,2 차라리 상승수 상승수 해봐 오늘 당신이 왔다 2,2 3,2 3,2 4,2 5,2 4,2 5,2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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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잊어버린거 없어 으 알았어 으 로하니 힘을 빼러 수행해보러 갈려고 합니다 지금 로하니 신상 수영복 드디어 로하니 드디어 게시안에 못할 뻔했어 이 수영복이 편해 보인다 아 저는 이거에요 또 로하니 아마 수영하고 금방 잘 거니까 둘이서 여기서 오랜만에 먹어 맥주 한 잔 할까 워치 한입만 맥주 한입만 할까 렛쓰고 show 가자 잡며 잡아봐 이제 이거 하고 보여 캬 Tin 잡 이거를 하실까요 으 아 이리 와바 연도 1 2 2 1 3 14 똑바로 하라 말야 몸보 몸보 놈이 하지마 난 괜찮어? 미리 하지마 막 가자 자 갔다 오자 신호시 가야지 고향해서 uldade 한서울 과 가 하하하하 빨리 가만히 쳐! 빨리 오일을 갈게! 생일 1일차! 아... 일단은 여기에 비키니 입은 여전한 육아밖에 없고 그치?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로안이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물 좀 구해 올게 물 좀 먹자 로안이 로안이 뭐해? 아유! 잘! 하하하하 히히이이이이이이이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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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 아이씨 아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제가요 나 주노해 내꺼 좋아 이거 먹어볼래? 이거 뭐야? 이거 한정 먹어 아니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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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이거 부커지 이 단숨이 되스 이럴 때 먹는거지 또래 이럴 때 이렇게 놔요 아아 오카사물래요 오카사물래요 zet테마 오카사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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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네 오카사물래요 오카사물래요 o 아이씨 집이 엄마 arran見어 줄게요 엄마 엄마 응 가자 가자 출발 미즈? 아빠한테 뽀뽀해줘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예쁘게 뽀뽀해줘봐봐 예쁘게 뽀뽀는 어떻게 해야돼? 뭐야? 엄마 오늘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왜 뛰는 안하고 왔어? 오늘은 하루종일 해야지 완전히 뽀뽀같은 메뉴다 연구야 연구 연구야 고쿠가 너무 좋아 파리샵 파리샵 엄마 생일 축하해 너하니 여기 호텔 놀이터 가볼래? 너 임마 처음으로 호텔 가보자 호텔 놀이터 로완아 다시 놀아 빨리 이거 이거? 아 오 로아 아 그렇지 너 지금 누나 생각밖에 없지 너 설마 아빠 거기에 가 아빠 거기에 가 안녕 1, 2, 3, 1 와와와와 아까 승짱이랑 로하니는 파티연뿐 사러 간다고 로하니 장난감이랑 로하나 엄마 생일파티 할거? 이런거 사 이런거 알았지? 한번 찾아볼까 로하나 보자 로하나 뭐해? 진짜요? 로하나 엄마거 사자 엄마거 엄마거? 응 엄마거 사봐 로하나 이거 엄마거야? 응 엄마거구나 이거 뭐 샀어? 오늘은 생일 당일날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일은 항상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 라이브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생일파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안녕 아빠 이거 주와주세요 아빠 이거 주와주세요 아빠 이거 주와주세요 야 너는 우리 안도와주냐? 샀어 뭐가 째 어때? 다시 많이 따라오네 고생했어 고생했어 모노 축하해 수고해 시작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카 로아님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생일 축하합니다 로아님 엄마 준비한 선물 빨리 줘 생일 축하해요 뽀뽀해 주자 감사합니다 우리 스물 두번째 생일을 맞은 많은 것 같아요 소감을 한마디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행복해요 로아이가 케이크를 겁나 먹지만 건강하고 행복할 자 자 생일이 점점 끝나가는게 보여서 마음 한쪽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면서도 둘이 있었을때랑은 다른 행복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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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일을 맞은거에요 고마워 고마워 남은 시간도 재미있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생일 브이로그 계속해서 보실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생일 축하해요 하하 하하 아이고 하하 하하 아이고 하하하 생일 브이로그 2일차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성공적이었고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즐기고 가보겠습니다 천공이야 아~~ 아~~ 이기면 잘 먹어요 네 이제 먹겠습니다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우와! 우뭄아!! 오오오!!! 오오오!!! 내가 할 수 있는거 같아 아빠 이거 아빠 이봐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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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외바! 울어, 울어 오오!!! 오오!!! 우와! 좋다! 좋다 로하니가 이제 혼자 수영을 하네요 러하니의 급성장? 어 급성장 이틀아 고 작업 하하하하 천천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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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앉아, 일로 하실거지? 여러분! 우리는 잘했다! 갑니다! 드디어 생일이 끝나고 칭찬해! 정말 고생했다. 진짜 힐링하러 갑니다. 이렇게 저희의 1년에 제일 큰 행사인 유카의 생일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생일을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식이에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빠이! 어떤 바퀴 갈지도 몰라요, 우리 지금도. 어떡해, 사랑해요? 우와! 웃음! 울어! 왈다! 왈다! vagyo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쉬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